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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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저희는 약간 개구쟁이 여름 개구쟁이들이 여름을 보내는 법 약간 이런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수박을 썰어서 놔둔 다음에 누워서 뱉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매 여름마다 꼭 누비공원을 갔었는데 이번 여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귀엽게 귀엽게 열심히 짓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올 더스타 유어로 기대해주세요 안녕